이건 재석이 형이야. 뭔지 알아? 쌈바! 아, 쎄나요? 우와, 쌈바! 커피빵 할래? 게임하자, 커피빵 게임. 좋아, 디저트랑 커피랑. 좋아. 게임해, 게임. 신조어 맞추기 게임하자, 신조어 맞추기 게임. 아, 그거 좀 어려운데? 바보 게임 재밌는데. 뭔데? 바보 게임이 뭐예요? 한 명은 딸기고 나머지는 다 수박이야. 응. 그래서 이걸 골라내는 거야. 딸기가 누구지? 딸기가 누구지? 딸기는 내가 바보인지 몰라. 라이어 같은 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얘기하면서 만약에 줄무늬가 있죠, 그러면. 아, 라이어네. 라이어. 내가 바보인가 보다 싶어서 이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 아니, 그럼 술래라고 적혀 있어? 아니죠. 한 명만 다른 단어예요? 한 명만 다른 단어예요. 아, 알겠습니다. 음료를 주문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카드, 카드. 카드로? 어, 그래, 그래. 게임에서 하면 되잖아.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해주고 저기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 그래. 그럼 게임을 빨리, 라이어 게임 한 번 빨리 한번 보여줘. 자, 그러면 집중할게요. 네. 음식으로 할게요, 음식. 음식. 아, 형, 형. 어떻게 해야 할 거야? 응. 덕보기, 덕보기. 야, 덕보기, 형. 아니, 야. 지금 요즘 게임하자마자. 요즘 게임하자네. 아니, 요즘 게임하자네. 와, 나 눈이 왜 이렇게 안 좋아하지, 나. 요즘 게임하면서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아, 참아, 진짜. 야, 야, 야. 한아, 여기. 하지 마, 나 진짜. 형님, 죄송합니다. 아,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보여? 응, 내가 잘 보인다. 자, 바보 모드예요. 한 명만 달라. 오케이. 말하면 안 돼요. 자, 합시다. 한번 보러 갈게요, 본 순서대로. 저는 이걸 보면 지금 이 순간 먹으면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나랑은 생각이 좀 다른데? 저는 이거... 들어갔구나, 온다기. 잠깐만, 이제. 근데 그거 나오지 않아? 아니, 농담이야. 안 아파요? 아니, 뭔지 알아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들어갔구나, 온다기. 아니, 갑자기 안 될까? 아니, 갑자기 안 될까? 아니, 이 정도면. 근데 뭐 나왔어. 파이팅! 이거 버텼으면 어필이 많이 됐어. 약간 놀랬어? 소중하니까요. 너무 웃긴다. 속이 안 좋을 때도 좋을 거 같아요. 오오오? 네. 군대 생활할 때 가끔 먹은 거 같아요. 오오오. 잘하시네요, 맛 hosp어서. 아, 애매해서. Dragon Mart School,uber. 오, 잘하시다, 잘하신다. 애매하게 해야 돼요. 저는 차가운 게 더 좋아요. 제가 지목할까요? 하나, 둘, 셋. 박진주요. 왜?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아니 아니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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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한 바퀴. 페이크일 수도 있어.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다. 되게 잘하는 거야, 지금.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안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거 아침에 좀 많이 땡겨요. 아침에 많이 땡겨요. 우재 오빠. 저는 유혜진 형님이 생각이 나요. 와, 이거 누군지 모르겠다. 접근이 그렇게 있구나. 직접적으로 주면, 직접적으로 주면 라이어가 알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음식인지. 아, 알겠어. 이거는 겨울이 아무래도. 그래, 그래. 뭔가 그냥 할머니?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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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저는 우리 집 저기 찬장에. 3년 된. 어? 그게 있습니다. 그럼 그냥 버리셔야 돼요. 왜 안 버리세요? 왜 안 버려요? 심지어 봤어요. 찬장에? 아, 있어? 네, 네, 네. 진짜? 네, 네. 네, 네. 검은색이 있더라고요. 네, 네. 있습니다. 있어? 3년 됐습니다. 자, 그다음. 식사의 마무리. 네. 마무리? 박진주 약간 애매한데. 근데 얘가 눈치 최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여기서 저는 만들어 내올 수도 있어요. 동물이 들어가죠? 동물이 들어간다고요? 하나. 둘. 셋. 유자에서. 아니, 들어가잖아요. 아니, 이거. 아, 진짜. 동물이 들어가요? 동물이 들어가요? 아, 그럴 수도 있네. 동물이 들어간다고? 그럼. 니가 이렇게 부르잖아. 그럼. 아, 설마 그. 동물이 빼기서 이렇게 부르나? 당연하지. 아니, 나 진짜. 약간 얻어걸리는 느낌이야. 아니, 아니야, 진짜야. 맞네. 아, 근데 하의야, 하의. 그래, 하의야. 이해를 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네. 딱이에요, 딱이에요. 넘어가는 거지. 아, 이거 어려워요. 자, 우재. 김치랑 잘 어울려요? 야, 얘 그냥 찍은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자, 우리 나 한 번 믿고 갑시다. 아, 잠깐만. 아니, 박진주. 야, 박진주. 아니, 그냥 제동 오빠예요. 아, 나는 뭐 제동 오빠도 해야 돼. 나도 여기 봐. 아니, 진짜. 난 아니지. 아니, 아니야. 근데 이거 형 맞아. 나는 무조건. 형이 아니고 오케이, 맞아. 뭐야, 영어예요? 영어예요? 대석이 형 한 2년 봤잖아? 어. 게임 진짜 못 하거든? 지금 못 하고 있어. 맞지, 이게 사실이지. 나 진짜 아니라니까. 형, 그럼 이 어울리는 반찬 하나씩만 대 봅시다. 여기가. 저는 붓고추 어울려요. 붓고추. 어울려요? 야, 나 보니까 지금. 백수 가려 뭔가 보다. 내가 이 형 지금 보니까. 아, 오빠. 자, 하나, 둘, 셋. 형이 본 것만 얘기해요. 네? 형이 본 것만. 와, 이런 게 아니야. 너네 뭐였어? 정답은? 정답은 뭐야? 하나, 둘, 셋. 누룽지탕! 아이씨, 뭘 어떻게 맞춰. 누룽지여서. 누룽아, 누룽아, 누룽아. 아, 진짜 그런 줄 알았구나. 대박이다. 대박이네. 대박이네. 형이 천재다. 내가 하이네. 진짜 하이다, 이랬어. 곰탕이 형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 곰탕이 형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얘기가 곰탕 같잖아. 그렇지. 그렇지. 차가운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집 잔장에 3년 된. 어? 진짜? 하이넥 중에 뭐가 검은색이 있더라고. 아, 누룽지탕. 연장! 예! 잘 맞춰, 잘 맞춰. 잘 맞춰. 잘 맞춰. 아, 이거 하고 재석이 형이 치우고. 와, 나 이런 게임 처음 해본다. 재밌다, 재밌다. 신기하네. 그러면 이건 일단 좀 치웁시다. 이건 좀 치워요. 아니, 여기 그대 더. 아니, 이거 형 치워야죠. 근데 여기서 커피 마시고 또 놀아야죠. 뭘 또 놀아. 아, 근데 꽝크 형. 와,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그래? 아, 그랬으면 다행이다. 홀딱 속어먹어. 아니, 재밌네. 네, 여기도, 여기도. 아, 진짜 형네 집에서 아주 그냥. 아,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게 잘 놀다 가네. 너무 재밌어요. 어떡해, 가기 싫어, 집에. 방학 때마다 놀러와라. 저 매일이 방학이에요. 강규 형! 어, 어. 형, 형, 이거 왔잖아, 내가. 왜, 왜, 왜. 집에서 안 갖고 온 거. 뭐, 뭐, 뭐. 이거랑 어울리는. 아, 너 갖고 왔어? 모자랑. 야, 이거 영남산업. 형, 이거 한번 입어보시면. 이거 내 돈 내산이에요, 형. 아, 이름 오자 좋아하기 힘들어. 야, 형. 안 어울리는데. 회장님 짱이지? 이거 이상하잖아. 회장님, 왜. 이거는 좀 약간 좀,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야. 아, 근데 예쁘잖아요. 형 다X 좋아하시는 거 같아갖고. 그리고 형, 운동하실 때 쓰시라고. 이거 알잖아, 이거. 이거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처럼 쓰면. 이거 그거 할 때, 자전거 탈 때 하는 거 아니야? 맞지? 형, 봐봐요, 형, 형, 형. 봐봐. 얼마나 좋아. 형, 운동 많이 하신 거 같아. 얘야, 얘야, 얘야. 형, 그 다음에 형. 장갑, 장갑. 오오. 백가락장갑? 근데 이거 은근히 시원하다. 나도 갖고 싶어. 이거 필요했다. 이거 진짜? 아, 진짜 필요했어. 아, 형 운동하신 거 잘했잖아. 좋아. 야, 고맙다. 감사합니다. 어, 왔다! 야호! 커피 타임! 왜 이렇게 친구 중에 놀러 온 느낌이지? 오, 예아! 야, 이거 뭐 카자 토스트 시켰구나? 우리 짠 한 번 합시다, 짠 한 번. 형님, 짠 한 번 하셔야죠. 형님, 남행열차 한번 불러주시죠. 가자, 가자. 놀자, 놀자 오늘. 나 같이는 남행열차을 마무리하시죠? 아, 마무리 가능해요, 마무리. 아, 마무리 가능해요. 야, 왜? 마무리 가능해요. 마무리 아니에요. 형, 건배서 한 번 해줘. 자, 새해 복 많이 받고. 네. 아들, 딸 많이 넣고. 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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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접 접! 아, 좋다. 형, 그거 쓰고 있으니까 오늘 돌잔치 같아. 형, 근데 신기한 게 억주도 돌잔치야. 억주도 돌잔치야. 억주도 돌잔치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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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해! 아이, 조이 씨. 악마, 악마. 그러면 우리가 얘기가 잘 있어. 너무하다, 진짜. 아이, 조이 씨. 야, 근데 형. 오늘 저 가화만사성이 오늘 이게 우리가 딱 오니까 완성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정확한 뜻이 뭐예요? 집안에 화목이 있어야 모든 일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집안에 화목이 우성인 거네. 자화만사성. 생각보다 많이 하네. 광규, 퀴즈 잘 하십니까? 퀴즈 좋아하죠. 28일이 있는 달은? 2월 달이요. 아닌데요. 12월 달 모두 단대요. 12달이죠, 형님. 틀리셨네요. 기빨리신다. 야, 형 기분 나쁘게 왜 자꾸 그런 걸 내. 아니 퀴즈 잘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형, 어려운 거 해봐. 어려운 거요? 왜? 형, 우리가 이번에 그 수교한 나라가 있죠? 아, 알지, 알지, 알지. 알지. 헝가리, 헝가리. 쿠바. 쿠바의 수도는? 쿠바, 쿠바의, 쿠바에서 유명한 주민이 쌀사예요, 쌀사. 아, 형 쌀사 배웠잖아. 그럼요, 쌀사 배웠잖아. 형, 박수 한 번. 형이 배운 게 되게 많아. 형이, 배운 게 되게 많아. 쿠바. 쿠바.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 박자, 박자 터지나. 이리, 이리, 이리. 쿠바. 하바나바나받. 머리에 저거 쓰고.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와우. 왜. 형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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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규 형 춤 잘 추신다. 광규 형 잘 춰. 좀 배웠잖아요. 배웠잖아. 아, 뜨겁다, 뜨겁다. 이제 가, 이제. 조금만요, 조금만요. 오, 좋다. 이건 재석이 형이야. 뭔지 알아? 쌈바. 아, 뜨나요? 쌈바. 나요? 쌈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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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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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